극도의 피로감과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는 만성피로증후군이 장속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코넬대 모린 헨슨 교수 연구팀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 48명과 건강한 성인 39명의 대변과 혈액 표본을 비교한 결과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늘어났고 이를 막아주는 좋은 미생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혈액에서는 체내 염증이 있을 때 증가하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는데 이는 장속 유해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난 증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대변과 혈액을 통해 발견된 이 같은 변화를 활용해 진단이 까다로웠던 만성피로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법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